바람스러운 홍윤식 부모님입니다. 한 박수 한 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강릉시 미래통합당 기호 2번 홍윤식입니다. 저는 강릉의 유명한 봄바람을 몰고 왔습니다. 그 봄바람을 핑크바람으로 만들어서 우리 강원도 전역이 과거와 같이 팔석을 전석석군하는 그런 신화를 재현하고 싶습니다. 그를 통해서 이 무능한 정권의 실정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나라가 바로 서고 경제를 살리고 그와 함께 우리 강원도와 강릉이 다시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우리 강원도민과 강릉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4.15 총선,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강원도와 강릉의 발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. 여러분 미래통합당 기호 2번 홍윤식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